안녕하세요 야구로고 입니다 오늘은 롯데팬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나생 들어보셨나요 예 롯데 나오면 생큐 상대편에서 롯데를 얕잡아 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롯나생이란 말은 사실은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보시면 선동열 같은 경우에는 1988년부터 1995년도까지 특정구단 상대 최자연승인 20연승을 롯데를 상대로 했구요 전병호도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2연승을 배영수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4연승을 했습니다 이들 말고도 롯나생은 상당히 많은데 참 롯데는 오래된 역사만큼 이렇게 안좋은 얘기들이 많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독하게도 특정 투수한테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롯데는 근데 이런 것도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2019년도에도 어김없이 롯나생은 존재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린드블럼을 포함해서 김광현, 김광현, 산체스 등등 리그에서 잘 던진다는 투수들이 다 이름을 올렸어요 린드블럼과 배재성이 4승씩을 윌슨, 유키시, 구창모, 산체스, 서폴드, 김광현이 각각 3승씩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명이 롯데만 나오면 생큐, 롯나생클럽이었는데요 35경기에서 무려 27승 2패, 평균 자책점이 1.67 그냥 말 그대로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롯데 나오면 생큐였어요 반면 롯데는 답이었고 특히나 롯데전만 나오면 승률이 100%인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배재성, 린드블럼이 4경기 나와서 4승 구창모와 산체스도 3경기 나와서 3승을 거뒀습니다 그냥 표적 등판인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뛰어난 투수인지는 둘째치고 꼭 승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롯데전에 출장을 시키면 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배재성과 구창모를 한번 볼까요? 배재성은 1996년생으로 롯데전 4승을 거뒀고 구창모는 1997년생으로 롯데전 3승을 거뒀습니다 좀 오래가 돼서 나이가 24살, 23살 이렇게 되지만 배재성과 구창모가 롯데를 상대로 7경기 나와서 7승 무패에 평균자책점이 1.11입니다 근데 대체 롯데는 앞서 살펴본 린드블럼, 산체스 등등 리그에서도 에이스라고 불리는 선수들한테 약했던 거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렇게 어린 선수들한테도 당하는 롯데는 대체 어떤 팀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롯데 팬으로서 참 열불이 터지는 그런 자료들인데 그래도 2020년 기대를 걸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린드블럼, 산체스, 김광현이 모두 이제 KBO 리그가 아니라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는 이들에게 뺏겼던 10승을 올해는 뺏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정신 승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2019년 롯데가 총 48승을 거뒀는데 이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남기고 간 10승을 더하면 2020년 롯데는 최소 58승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너무 정신 승리인가요? 정신 승리라도 좋습니다 롯나생이라는 말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제발 구창모와 배재성은 좀 신나게 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롯나생 더 이상 만들지 말고 롯나생이 아니라 롯데 나오면 후덜덜하는 롯나후 이렇게 이런 단어가 생길 수 있게끔 좀 화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